밀라노 지하철 3호선 밀라노 지하철 3호선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노선으로 밀라노 지하철의 노선 중 하나로 속해 있으며 atme 운영한다. 1990년 월드컵 준비를 위하여 1986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1990년에 개통하였다. 이 노선은 노란색 표시로 구별되기 때문에 노란색 노선이라고도 불린다. 이 노선은 산도 나토 밀라네세의 남동부 교회에서 도심을 지나 밀라노시의 북서부 지역까지 연결한다. 총 길이는 17.1km이며 21개의 역이 있다. 파울로까지 남쪽 방향으로 연장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3호선 열차 내부 1977년 밀라노 지자체는 세 번째 지하철 노선 계획안에 대해 승인했다. 노선 경로는 이전 몇 년 동안의 주요 교통 경로를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선택되었다. 최종 계획안은 1981년 초에 제시되었고 새로운 노선에 대한 공사 작업은 같은 해 9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첫 번째 구간인 첸트랄레에서 두오모까지의 구간은 월드컵이 개최되기 바로 직전이었던 1990년 5월 3일 개통되었다. 하지만 저 두 종착역 사이에서는 왕복 열차만이 운행되었다. 그해 말에는 포르타 로마나까지 연장되었다. 1991년 5월 12일에는 북쪽으로는 손드리오까지 남쪽으로는 산 도나토까지 새로 연장하여 개통했다. 이후 새롭게 확장하는 공사의 속도가 느려져 다음과 같은 해에 각각 개통되었다. 1995년 12월 16일에는 차라역 하나가 문을 열었고 2003년 12월 8일에는 마차키니역이 문을 열었다. 가장 최근에 연장된 북쪽 구간의 4개역은 2011년 초에 문을 열었다. 이 노선을 달리는 열차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1989에서 1990년 사이 도입된 기존 열차들, 기존의 열차를 개조한 열차들, 새로운 안살도브레다 메네기노 열차들이다. 3호선 열차는 1500V DC 전압으로 공급되는 가공 전차선을 사용한다. 괴가는 1435mm 표중계이다. 현재 남쪽 방향으로 연장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 새로운 연장 구간은 산도나토역에서 시작하여 산도나토 밀라네세, 페스키에라보로메오, 메딜리아, 판틸리아테, 세탈라, 파울로 등의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다. 총 14.8km 길이에 6개역이 생기며 대부분의 구간 이 지하에 있게 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2010년에 승인되었으나 2011년이 되면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보류된 상태이다. 공사는 2015년부터 시작하기로 계획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